그리고 어 그건 뭡니까 저거 찐옥수수 옥수수네 편의점에서 파는 옥수수예요 옥수수 왜 그걸 널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달콤한 더 식감이 맵고 짭조름한데 달콤한 게 들어가주면 엄마 그거 부드럽죠 아니 옥수수 먹다가 옥수수 털릴까봐 아 이거 너무 안 좋아 이거 너무 안 좋아 이거 지금 40년 전에 삼촌이 했던 한국인 외국인 사이에도 금지 단어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 3등급만 할게요 이렇게 됐고 아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 보통 우리가 이쯤 하면 다음에 요 과정이겠다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 반응할 수가 없어 오늘의 봉지예요 네네 어? 이거 집에 있는 지퍼백? 지퍼백 어느 집이건 다 있죠 이거 해봤더니 한 겹이면 혹시나 이런 뾰족한데 찢어져서 그렇죠 그렇죠 안전하게 지퍼백 두 겹 지퍼백 두 겹을 놓고 지퍼백 싸고 간이 안 베이는 애들도 네 봉지 밥은 들어봤는데 봉지 꽃게 쯤은 처음 봤어요 진짜 근데 진짜 정균 선배님 선생님은 발명 왕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진짜 뚝딱뚝딱 다 만들어 내리니까, 너무 재밌죠, 저. 와, 이걸 보여? 대박이다, 대박이다! 대박이다! 와, 비주얼 폭발! 근데 지금, 와 너무... 너무 맛있을 거 같은데? 진짜 궁금하다. 지퍼백의 입구를 닫는대요 밀착을 쫙 해서 닫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? 흔들어야 돼 아 흔들어야 되겠네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자 이렇게 해서 쉐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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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도 흔들어 살 빠지겠어요 봉지국 태진 만들다가 자 여기 두고 잠깐 간이 배라고 이렇게 둘게요